아 힘들어 잠깐만 오케이 I think I'll go with this 혼매야 혼매야 아 힘들다 운동하고 왔는데 여러분 what's up what's up what is up what is up 이거 아직도 꾸준히 잘 바르고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잘 바르고 있어요 아니 운동 다녀왔어요 운동 다녀왔고 제가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수면 패턴이 지금 조금 엉망이 돼가지고 조금 엉망이 된 상태라 하루에 잠을 한 한 5시간 자는 것 같아요 평균 근데 저는 이제 평소에 한 7시간은 자야 최소 6시간에서 많으면 7, 8시간씩 잤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이렇게까지 붙여야 되나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요 며칠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뭔가 뭐라 그러죠? 오버웰밍하다 아닌데 오버웰밍이 아닌데 과부하가 오는 것 같아요 과부하 과부하가 오는 것 같은데 사실상 잠으로 그거를 조금 어느 정도 좀 보충을 좀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네요 눈이 자꾸 떠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하시나요? 뭔가 몸은 너무 피곤한데 내 정신이 허락하지 않아 일어나래 자꾸 그래서 자다가도 눈이 그냥 번쩍 떠져서 완전 재충전된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막상 시간을 보니 막 새벽에 일어나 있고 막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요즘에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런 걸 다 뒤로 제껴두고 운동을 다녀왔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운동하는 도중에 온몸에 힘이 다 풀려가지고 아 이거는 조금 힘들겠다 이러다가 오늘 하루를 다 버리겠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도중에 나왔거든요 도중에 나왔는데도 지금 아직 충전이 좀 안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 스타벅스를 들릴까 제가 안 그래도 쿠폰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쿠폰을 주셔가지고 그 스타벅스 쿠폰으로 좀 사먹을까 하는데 그러려면 이 카메라를 다시 설치를 해야 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어쨌든 뭐 요즘에 이제 여러분 지금 이제 완전히 겨울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 겨울이래 여름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12시인데 26도고 제가 봤을 때 오늘 30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요? 어제 30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아하니 오늘은 27도가 28도가 최고 최고네요 지금이 가장 더울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글라스도 선글라스인데 새로운 안경 그 틴트 이번에는 조금 재미있는 안경에 틴트를 좀 넣어봤어요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안경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이 친구를 컬렉션으로 넣었습니다 저는 스타벅스로 한 겁니다 저는 이거 창문 내려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 지금 창문에 붙어있는 거거든요 내려가야겠다 이거 떼야겠다 잠깐 안녕하세요 네 금방이세요 어 제가 쿠폰이 있어서요 네 잠시만요 아이스 카페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예요 아 뭔가 단 거 단 거 좀 땡긴다 단 거 그 스타벅스에서 유명한 거 있는데 자몽 허니 블랙티인가 자우블 자우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하러 갑시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 그 얘기 했었잖아요 딱 지금 이 각도에서 얘기한 거 같은데 운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장점 가장 장점이 뭐 성취감도 있었고 어 목표의식 도 있었고 어 그리고 이제 에너지 그 도파민 부스트를 딱 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 맞긴 맞거든요 맞긴 맞는데 도파민 부스트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과학적으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한 건 아니어서 정확히 뭔가 디테일하게 들어가긴 좀 애매한데 어 확실한 거는 컨디션에 따라 다르지만 좀 컨시스텐트하게 그 뭐라 뭐라 유지 그거를 끈기 있게 아 더 좋은 단어가 있는데 컨시스텐트 컨시스텐트가 한글로 보지 잠깐만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신호 걸리면 검색 좀 해볼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컨시스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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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같이 한결같이 일관되게 계속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요 아니면 배우고 싶어 아니면 뭔가를 하고 싶어 근데 사실 정말 대부분의 것들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다 알고 이 세상에 전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겠지만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루아침에 다 잘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오늘 최대한 열심히 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 스킬을 이거를 이루겠다 이거를 배우겠다 이거를 습득하겠다 라는 마음은 사실 누구나 한결같겠지만 욕심이 욕심이죠 욕심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씩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조금이 이제 막 내가 발만 담그고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적당히 오래 지속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도 그렇고 뭔가를 배울 때도 그렇고 노래 스킬도 그렇고 연주하는 스킬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 뭔가 지금까지 오래 살아남고 특정 분야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랫동안 지속해온 사람들이 아닐까 쉽습니다 갑자기 그래놓고 나는 운동 일주일에 세 번 하나 근데 그거를 지속되게 평생하면 여러분 정말 다릅니다 일주일에 세 번 평생하는 거와 일주일에 다섯 번 한 달 하고 한 달 씻는 것보다 이게 정말 다릅니다 그렇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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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는 좋은데 날씨는 좋습니다만 밖에 있지 못하는 아 나 지금 밖에 있지? 여러분 작업실에서 봅시다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아 근데 잠깐만 작업할 때는 이게 좀 편하겠다 오늘 새벽 도착 Hasta 도착 도착 야 햇빛 장난 아닌데 . 드디어 슬기 되 상 navigate 해석 드세요! 오늘도 1등! 오늘도 1등입니다. 제가 팁을 하나 나눌게요. 에어컨! 에어컨 온도 설정할 때 팁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적당한 온도는 24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에어컨을 켜면 춥고, 에어컨을 끄면 바로 땀나고. 그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온도를 23도 이상, 24, 5도로 설정을 해놓고 약하게 그냥 쭉 틀어놓는 거예요.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추워서 바로 끄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다시 켜고 그거는 전기세도 좀 아깝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여름에 한번 해보는 걸로 해요. 그러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으면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얼굴로 바로 오는데 이렇게 되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여기 보시면 브라켓을 이제 그 에어컨에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를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바로 그냥 뒤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좀 좀 사악 퍼지게. 쿠팡에다가 그냥 뭐 에어컨 방향 이렇게만 쳐도 나왔던 거 같아요. 어제 제가 에어컨 방향으로 쳤던 거 같아요. 이걸 왜 알려주고 있지? 어쨌든 팁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래 평소에 한 오후 4시쯤에 만나서 4, 5시에 집을 갔거든요. 그 시간을 2시로 지금 바꾸려고 해요. 오후 2시에 만나서 새벽 2시쯤에 가는 그린 그림으로 그린 그림? 그러한 그림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시간 일찍 오긴 했는데 뭐 좋죠, 여유롭고. 그래서 오늘 같이 작업 좀 하고 그럴 거 같아요. Nothing much, nothing much. 매일 똑같은 거, 이런. 어, 잠깐만 커피를 안 가져왔네. 커피 좀 챙겨야겠다.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클럽 잔질 채소. 김맛이나. 김? 그 바다 김? 응. 바다 김. 바다 김. 바다 김. 바다 김 아니고 뭐가 있어. 그러네요. 무슨 김이 있는데. 그 김 맛이 날 수가 있나 싶어서. 여러분 이 구도는 처음이죠.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저희는 서브웨이에서 작업하다가 서브웨이에서 먹습니다. 소스 뭐 했어요 아까? 나 트러플 마요네즈랑 렌치랑 후추. 나 항상 마요네즈 아니면 렌치. 렌치. 바베큐. 트러플 맛있겠다. 시즌 한정이라고 써있는데. 저는 소금, 후추, 올리브오일. 소금이랑 후추랑 올리브오일? 소금? 응. 우리 지금 롤 경기 보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젠지 화이팅! 하나 둘 셋 젠지 화이팅! 롤 경기 기다리고 있어요. 올해 월드컵. 서울에서 하는데. 응? 돌아가실까요? 진짜? 결승전은 서울에서 하고. 전 경기는 기산에서 한번 한다고. 음. 저는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서울이면 진짜 가고 싶다. LCS는 뭐지? 리그 오브 레전드. 롤 챔피언십 서플라이. 에스 뭐지? 와 근데 클라우드 라인 마켓 진짜 예쁘다. 구로 만든 구름이야? 응. 진짜 예쁘다. 어? 한 입 주는 거야? 왜 먹지를 못해? 왜 먹지를 못해? 왜 먹지를 못해? 바텀 시간 진짜 안 간다 한 10분 기다리면서